이번 주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일부 남해안 지역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남해안과 창원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오늘 자정까지 10mm 미만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내일 새벽 남해안을 시작으로 아침에는 경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이 비는 금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최고 80mm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흐린 하늘 속에 창원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2.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7도, 창령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또 현재 남해안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남해에 가시거리는 330m에 불과하니까요. 해안대로나 해상대교를 이용하시는 차량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체로 28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태풍 할롤라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진로에 따라 장마전선도 유동적인데요. 내일과 모레는 경남 모든 지역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